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오늘 낮에도 작가와 통화를 했는데요. 신드롬을 불러지키는 주인공 3분이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스튜디오에는 박설미 씨하고 박영화 씨가 지금 3분을 보고 있습니다. 한마디 하십시오. 영호야 춤 잘 췄니? 형님 한마디 하시죠. 설민은 술 안 취했나요? 변수게임 했잖아요. 이겼잖아요. 오늘 촬영 찍었어요? 요즘 계속 찍고 있어요. 잠 몇 실제 못 잤어요? 거의 뭐 3,4일 뭐. 저는 어제 그래도 많이 잤어요. 한 4시간. 제일 많이 잤어요. 3일 동안 한 2시간 재우다가 재우다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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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 감독님이 생각할 때 두 사람의 연기는 마음에 드셨어요? 네. 아주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. 진짜로요? 풍경 교육이 있었거든요. سم찹 이런 곳에서. iyeb 알지 별은 없잖아요. 예b 알지 별은 있고. endlesslyiesb 알지 몰라본다면. 그럼 두 사람한테 불만은 없습니까? ód님 연기에 불만은? 진짜로609할 수 있어요. 근데 불안한 목소리네요. 제 연기 이쪽 측면은 불만은 없고 이 두 사람을 저보고 맨날 혀를 내돌리는데 왜 이렇게 혹사시키냐고 히딩크 감독처럼 좀 체력이 돼가지고 저를 쫓아와줬으면 좋겠는데 힘들어하는 경우 이렇게 그 정도가 불만이라고 볼 수 있죠. 배영준씨가 감독님의 단점을 하나 얘기한다면 단점이요? 싫은 점. 저 정말 얘기하기 싫었거든요. 근데 방금 전에 무슨 체력을 쫓아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촬영하면서 졸지는 않아요. 촬영하다 큐 해놓고 쓰러지시는 경우는 뭐 해도 대체 졸다가 쓰러지셔요. 땅바닥이요. 사람 앞에 없었으면 아마 다 다 쓰셨을 거예요. 대단하다. 감독님 좋은 점은요? 일적인 부분에서는 참 괴로운 부분도 많아요. 일적인데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고 순수하시고 또 자상한 면도 있으시고 근데 일로 부딪혀서는 고집도 세시고요. 가끔 미울 수가 있어요. 이 일에서. 어느 점이야? 뭐 자만 재우고 그리고 그래도 어제는 감독님 저 꼭 찍으셔야 돼. 아니다. 내일은 내일 생각하자.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요즘 배영주씨 머리 스타일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.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? 네. 하하하하 어울려요.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? 감독님이 볼 때 최지우씨 얼굴 중에 어디가 제일 매력 있는 것 같아요? 눈매죠 뭐. 눈매. 눈매가 어디? 눈매가 굉장히 선하잖아요. 아 그래서 최지우씨가 선해 보이는구나. 네. 선하고 웃을 때. 웃을 때 또 입주의가 웃을 때 보면은 좀 예쁜 편지. 하하하하 굉장히 뜨네요. 눈매. 용준씨 얼굴 어디가 이렇게 매력 있어요? 전체적인 분위기 같은데 우리가 뭐 이번 드라마도 좀 그렇지만은 뭐 아나 속의 주인공이라면 너무 안 좋은 일인가? 이렇게 딱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어떤 그 왕자님. 그런 인식이 있죠. 겨울연과 하면서 굉장히 친해졌죠? 네. 뭐 녹화하면서 재미났던 일 같으십니까? 그냥 뭐 감독님이 가끔 조심해서 이렇게 엎어지시거나 그런게 제일 재밌고요. 감독님이 그냥 보는 모습 보는게 솔직히 제일 재밌고요. 그리고 뭐 촬영하다가 용진이 오빠 같은 경우에 꼬고 꼬고 자는 게 있었고요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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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낙 다들 피곤한 상태에서 계속 촬영하다보니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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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다. 우리 용준씨도 그럴 것 같아요? 드라너 같은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충분히. 용하씨하고 솔리씨만 불쌍하네. 박솔미와 최지우의 매력을 꼽는다네. 솔미는 꿈이 없어요. 솔직해요. 그리고 비슷한 얘기일 수 있겠는데 우리 지우는 거짓 없이 진실되고 좀 순수하다. 지우씨가 볼 때 용하씨하고 배용진씨의 영혼. 박용하씨는 되게 솔직해요. 솔직하고 나이 잡지 않게 되게 어른스러운 면이 있고요. 노경 받아 먹었지?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예술도 있고요. 그리고 용진이 오빠 같은 경우는 촬영장에서 가장 오빠잖아요. 그래서 팀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오빠 역할을 정말 톡톡히 잘하고 있고요. 파트너로서 너무 좋은 오빠예요? 네. 감독님 이제 뭐 결론이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아마 결론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오늘 낮에도 작가하고 통화를 했는데요. 아직 애 먹고 있어요. 그래서 아직 결론이 안 났답니다. 결론이 아직 안 났다. 어떻게 맺어질까? 감독님 개인으로는 누구랑 맺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? 아무래도 뭐 한번 첫사랑은 영원하다라는 테마처럼 첫사랑하고 맺어져야 되겠죠. 겨울연가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한 번. 예 겨울연가 너무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거기서 힘을 얻고 다음에 더욱 좋은 작품으로 만나뵙겠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 겨울연가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저도 다음에 정말 더 좋은 작품에서. 정말 더 좋은 작품이예요. 다음 작품에서는 더 좋은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남은 일주 다 관심있게 봐주시고요. 더욱더 열심히 연기자 될게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